자 우리 틱펑스의 보컬을 맡고 있는 보컬 김태현 군부터 바로 포토타입 시작하겠습니다. 정면 컷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5초씩 갑니다. 정면 컷 포즈 취해주세요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. 네 자 오른쪽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들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해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 일단 태현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자 왼쪽 보시고요. 네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항상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분들의 매력을 어플리해주는 우리 태현씨였습니다. 자 마이크 받고 계시고요. 자 이어서 우리 가람씨 함께 하실까요? 우리 드럼 치시는 가람씨입니다. 자 드럼 파트를 맡고 있고 어 이번에는 아주 또 특별히 노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의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. 자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보컬의 박가람씨입니다. 자 포즈 취해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시고요. 네 찍는 사람이 어색해하면 보는 사람도 어색해하거든요. 네 편하게 간 최대한 밝은 편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3 2 1 좋습니다. 자 왼쪽 네 자 포즈 취해봅니다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. 자 다음은 어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어 정말 환골탈퇴가 돼서 군대를 다녀오신 후에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 얼굴도 너무 해심해지신 분입니다. 우리 자 베이스 제시는 우리 재흥씨입니다. 자 재흥씨 네 인사드리면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해봅니다. 장면 컷입니다. 자 하나 둘 어 자유분방 하세요. 네 어 그렇죠. 네 포즈는 터지고 있습니다. 이제 한참 네 외모에 물이 오르셨거든요. 네 자 우리 재흥씨 네 3초 더 드리겠습니다. 3 네 2 네 아 오늘 포도타임을 위해서 특별히 수염 제모까지 하셨던 제모가 들어왔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네 자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포즈를 네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자 하나 둘 네 아 오랜만에 달력 포즈를 보는 것 같아요. 네 아 좋아요. 저랑 네 연비가 다들 비슷하니까요. 네 포즈가 다 기억이 새록새록하네.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해주세요. 자 하나 둘 셋 네 아 오랜만에 쇼케이스장에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반가워요. 네 잘 없었는데 우리 재흥씨가 역시나 또 오늘 신스틸러 역할 마음껏 해주셨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아 정말 명품 명품 건반을 맡고 계시는 우리 현우씨가 포도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해주세요. 네 정면 컷입니다. 자 항상 네 아주 뭐 톡톡 튀는 그런 매력으로 네 많은 분들께 아 각인이 되어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네 어 보통이 아닙니다. 자 정면 컷 3초 남았습니다. 3 2 1 아 네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 자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자 포즈 취해주세요. 네 하나 둘 셋 아 그렇죠. 아 화려하네요. 네 자 마지막 2초 하나 둘 네 네 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요. 네 포즈 취해보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자 3 2 1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 나머지 멤버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네 단체 사진촬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저한테 네 주시면 네 제가 잠깐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순서대로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있을게요. 네 자 주시죠. 자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 쓰는 우리 네 분의 모습 디폭스 단체 사진촬영 컷 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네 자 조금 더 가깝게 붙어주시겠어요. 네 네 분 가운데로 최대한 붙어주시고요. 자 하나 둘 넷 셋 어 좋습니다. 자 이제 막 전역을 한 우리 디폭스입니다. 네 분 모두 네 만기 전역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드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오른쪽으로 포즈 네 네 아직 공기가 살아있어요. 네 좋습니다. 자 포즈 취해주세요. 네 아 사단장님께 경례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한 쇼케이스였지만 너무 즐겁게 오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저 양쪽 네. 고맙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뭐 또 좀 자유로운 우리 디폭스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들만의 어 네 자유분방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마지막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하나 둘 셋 취해주세요. 네 자 오호 이제 막 네 사실 네 군대 전역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안 되셔서 지금은 아직 사회에 적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. 우리 디폭스 여러분들 네 하지만 우리 기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어주신다며 네 더욱더 우리 멤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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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